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이 좀 있으면 김장철입니다. 참 김장하기도 어려운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송미령 농산부 장관이 김장비용은 평년 수준이라고 큰소리 쳤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장비용이 작년 대비 20%나 올랐습니다. 4인 가족 무려 42만원 수준입니다. 주부들 정말 걱정이 많겠습니다. 배추가 지금 포기당 도매가격입니다. 9,500원 소매가격이면 더 오르겠죠. 유례없는 채소가격 폭등으로 배추가 이렇게 올랐고요. 배추나 무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60% 이상 폭등했습니다. 중국산 배추 수입해서 버틴다고 그러는데 이미 늦었고 대책도 여론이 안 좋으니까 시작했습니다. 지금 마트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포장김치들 이런 부분들도 사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가격이 올라왔고. 도표 보시면 지금 4인 가족 김장비용, 미나리, 무, 배추, 고춧가루, 생강, 대파 다 뛰어버렸습니다. 전년 대비 연합뉴스 자료인데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여론조사국 같은 데는 19% 그리고 한국갤럽조사에서는 20%로 최저치를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같은 범죄공동체 그리고 황태자인 한동훈도 지지율이 계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2주마다 한 번씩 조사하죠. 스트레이트와 조원 CNI가 조사한 여기서 한동훈이 18.6%를 기록했습니다. 같이 따라가네요. 독대한다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더니 김건희가 뭐 해야 된다. 특별감찰관 해야 한다. 쫄보 한동훈 어제 100일 기념 무슨 기자회견을 했는데 내용이 없어요 도대체. 그럼 쫄보 한동훈은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십시오 여러분.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스트레이트 여론조사 이래 가장 높은 45%를 기록했습니다. 대선 적합도죠. 45% 이제 조금 있으면 50%가 넘을 것 같은데요. 이 45%도 40대 50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재명 지지가 과반을 넘겼습니다. 56.8% 55.4% 사회의 중춘인 중춘인 40대 50대가 이제 이재명 지지가 과반을 넘겼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중도층에서도 이재명은 44.7% 한동훈은 15.15%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구 경북 포함해서요. 전 지역에서 한동훈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70대 이상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한동훈이 지지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도 조만간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고 또 야당 대표, 제1당의 대표, 지난번 대선에서 0.7% 차이로 낙선한 아깝게 낙선한 그러면서 실제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를 11월 달에 열리는 말도 안 되는 검찰의 기소에 따라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한다? 법원의 행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하나만 소개해 드릴까요? 법원, 네. 이 대사법부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원구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 자세하게 사법살인 그리고 법비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책의 구절 하나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전두환 정권 시절의 이용섭 대법원장이 중도 퇴임당합니다. 이용섭 대법원장은 박정희 때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인데요. 81년도에 이 이용원 대법원은 11.6 사건이라든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박정희가 임명했죠. 이걸 다 아주 군사정권의 입맛에 맞게 처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도 퇴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취임 초에는 포부와 이상이 컸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회안과 오욕으로 얼룩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회안과 오욕이 무엇일까요? 과연 군사정권에 충실하게 충견으로 역할을 했던 법원의 대법원장이 뭐가 아쉬워서 회안과 오욕으로 얼룩져 있느냐. 유신 판사란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신 정권 하에서 고문을 당했다 그래도 온몸이 고문에 의해서 얼룩져 있다 그래도 인정치 않고요. 간첩죄를 적용해서 반국가단체를 완전히 선고한 법원입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검찰이 짜장면은 짜고 맛있다. 싸고 맛있다. 경부고속도로는 4차선이다. 이것이 국가기밀을 간첩이 수집한 거다. 일반 시민을 막걸리 먹다가 박정희 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간첩이다. 간첩 혐의다라고 경부고속도로는 4차선이라고 한 사람. 이 사람들을 기소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유죄를 선고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신 재판입니다. 유신 판사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특이할 만한 사실은요. 당시에 남산중앙정보부에서 야당 정치인이라든가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남산에 끌려가고 고문하고 구타하고 협박하고 모욕을 줬는데 판사들은 단 한 명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판사들의 성향이 보이는 것입니다. 고문도 안 당했고 모욕도 안 당했는데 판사들은 알아서 알아서 권력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내린 오욕의 역사를 법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과거사 사건, 시국사건, 간첩사건, 민주화 이후에 재심에서 태반이 무죄로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11월 달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갖고서 선거법 위반이다. 그리고 당연히 중앙부처에서 압박을 가하는 문제 그것이 뭐죠? 이 문제를 갖고서 이것을 갖고서 검찰이 구형 3년, 5년을 때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많은 법률가들 그리고 많은 변호인들이 이것은 무죄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신 판사들 그리고 법관들의 생리를 말했듯이 법관들은 권력에 쉽게 굴복합니다. 그것은 법원의 오욕의 역사였습니다. 아무리 무죄가 나오고 상식적이고 그래서 민주당의 법률가들은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낙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때 유죄가 나오고 만약에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를 말도 안 되는 검찰의 조작 구형으로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법원을 그렇게 법리적으로 또 증거법상 무죄라고 해서 낙관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무죄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의외로 제가 분위기를 보면 낙관하는 분위기가 강한데요. 긴장하고 법원이 어떻게 할 건지를 잘 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참 세상이 하수상하고 여러분들 11월에 지금 뭐 두 가지 축을 갖고 있죠? 윤석열 정권은 두 가지 축으로 살아남으려고 탈출하려고 정권의 위기를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축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러시아의 북한군이 파병됐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선에 투입되고 있다. 젤렌스키발, 우크라이나발 뉴스를 하나도 거르지 않고 국정원에서 홍보하고 한국의 언론도는 받아쓰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들이 북한군이 왜 갔는지 이 부분에 대한 취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이 났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랑 전화하고 이후 집행위원장이랑 전화하고 캐나다 수상까지도 전화를 해요. 젤렌스키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의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혹이다. 내가 탄핵 안 당할 수 있는 김건이를 보호할 수 있는 혹이다. 그래서 남북 대리전까지 하겠다. 살상용 무기를 보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나토의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단장으로 가서 나토 갔다가 또 우크라이나 갑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서구 세계를 지키는 자유의 전사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를 왜 갔어요 도대체. 우크라이나에서 남북 대리전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그것을 한반도에 끌고 와서 북한의 충동적 국지전을 유발시키고 그 다음에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충함고 인맥들을 통해서 계엄령을 내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20%가 안 되는 그 위기를 벗어내려고 하는 책략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재명 재판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법원의 각종 압박과 압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나타난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과거 전직 판사 출신들이 법원 관계자들을 만나고 판사들을 만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회유하고 로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정치권에 무수히 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카드 이 두 가지 카드를 갖고서 김건희 윤석열은 자신들의 위기를 벗어나고 그리고 정권을 연장해서 자선 대대로 자기 수명 대대로 정권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수작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혹여라도 한동훈에게라도 넘어간다면 그럴 일은 없지만 자신들은 분명히 수사를 받을 것이고 감옥에 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렸던 부귀 영화는 다른 데로 없어질 것이다. 김건희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니네들한테 쉽게 넘어져? 넘겨줘? 그럴 수는 없어. 개돼지 같은 백성들 니네들은 우리가 하라는 도로 해. 우리가 물리력으로 폭력으로 그리고 권력으로 누르면 조용히 할 거야. 뭐 토요일날 촛불 집회한다고?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 유신판사들의 사례를 받듯이 법원은 고문하고 협박하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권력에 긴다. 알아서 권력 눈치를 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의 권력이 더 셀 것 같다. 국민들이 분기할 것 같다. 내가 법리에 맞는 판단을 안 내리고 내가 혹시나 사주받아서 판결을 내리면 우리 법원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위협감을 느끼게 되면 제대로 판결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입각해서 11월에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해달라라는 건데요. 하여튼 센 권력에게 법원은 붙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더 세다. 국민이 정치한다. 국민이 주인이다. 이 인식을 우리가 온라인에서 또 오프라인에서 또 SNS에서 우리가 궐기하면서 반드시 보여줘야 법원이 정신 차리고 사적인 판결을 안 내릴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법원에게 우리는 법리에 입각해서 상식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려달라는 아주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자, 하여튼 11월달 11월이 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꾸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자기 대권 주자 적합도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차트 예, 여기 보면 이재명 대표가 네, 45% 한동훈이가 18.6% 조국 혁신당의 대표 조국이 5.6% 오세훈이 5.2% 이준석이가 4.8% 쭉 보고 있습니다. 김동훈은 3.2% 안철수 2.1% 여기서 지금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 원희로원 명태균에게 저격당해왔고 지금 맥을 못쓰고 있습니다.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좀 해달라고 울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할 때 여론조작을 해서 띄워줬다. 김종인의 부탁이었다. 김종인을 만나서 이 작업을 했다. 이러한 각종 증언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핵관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윤핵관과 별도로 김핵관은 김건희 핵관이죠. 김핵관은 김종인 그리고 이준석 김영선 그리고 명태균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들이 윤핵관과 한판 붙었다가 지금은 윤핵관한테 밀렸죠. 명태균 점쟁이 아저씨는 더 센 점쟁이한테 밀려버렸다. 라고 합니다. 차기 대권 주차적합도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면서 또 만난 분들이 있으면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강진우 기자 도착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언론은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일 우크라이나 전에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돼서 그 어디죠 쿠르크스죠.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에 공격해서 점령했더니 쿠르크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일 것이다. 라는 연일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국의 권위 있는 파이네이션 타임즈에서는 다른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 타격 문제를 갖고서 예비회담을 벌이고 있고 고위급들이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기획기사를 냈습니다. 카타르 중재안에 대해서도 재개가 모색되고 있다. 실제로 서구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특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에게 이제 전쟁 좀 그만해라. 종전하자. 이러다가 에너지 고갈된다. 에너지 타격을 본다라고 압박하고 하소연하고 있죠. 그런데 전쟁하자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은 전쟁하자. 북한군의 정보에 대해서는 넘기고 말이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네이션 타임즈에 보면 양측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 보호를 위한 더 큰 협상으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러시아의 공격으로 에너지 시설 절반이 훼손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철이 추운 겨울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쪽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춥죠. 에너지가 가동이 안 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 정말 지금도 그 전쟁통에 고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에너지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젤렌스키 이미 젤렌스키 인기는 끝났는데 전쟁으로 지금 연장하고 있습니다. 네티아냐호도 마찬가지죠. 네티아냐호도 이스라엘 사법부에 의해서 기소당했는데 전쟁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사람들은 전쟁이 많은 인간들을 인명을 살상하고 인류를 파괴하는 전쟁이 자신들의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2개의 주요 정유시설 중에서 최소 9곳이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하여튼 이런 기사는 국내에서 잘 보도를 안 하는데요. 하여튼 지금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는데 그 무인기 소식은 별로 없고 이 우크라이나 북한군 파병으로 국정원의 대대적인 홍보전은 성공했습니다. 오직 이 문제만 뉴스가 나오고 국민들도 관심이 커지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하나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물론 공개법 법률이기 때문에 자기가 의결한다고 해서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죠. 하도 많이 무슨 검찰 특할비다 그리고 무슨 업무 추진비다 법인카드 내역 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요구해서 이게 많이 드러났죠. 차량 운행일지까지 등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 처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교라는 그 앞에 단서는 달았어요. 국가안보니 부당안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한 정보공개법을 개정안을 의결해서 이제 아마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민의 권리 정보공개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해보신 분들 많겠지만 정보공개가 정치적인 사안만 하는 건 아니죠.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법률에 이것이 법원에 또 기소당하거나 교사받고 있는 분들이 아주 유용하고 활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재판문도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서 받는 피고인들은 받게 되고 있습니다. 특할비 정보공개로 하면 혼줄이 나서 그런 모양이죠. 하여튼 정보를 은폐하겠다는 독재정권의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알 권리를 포함한 헌법사의 기본권 침해인데요. 국회에다가 제출하겠다고 해요.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 철저하게 보고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동훈이가 윤석열 만날 때 치코 원전 내가 그렇게 수주해왔는데 너 지금 시끄럽게 구니? 이런 말이 언론 기사에 났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벌어질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협상자로 지정됐다고 마치 체코에 김건희와 함께 가서 엄청난 일을 따온 것처럼 선전해대던 윤석열 정부 체코의 반독점국이 한국의 한수원과의 원전 신규 건설을 일시 보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웨스팅하우스가 체코의 반독점국에 이의를 신청했죠. 이 제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한수원은 우리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핵심 기술을 차용해서 그걸 갖고서 원전을 개발하겠다고 체코에 의견서를 냈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것은 부당한 것이다. 프랑스 전략공사 마찬가지로 체코의 반독점국에 의견서를 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슨 원전주가 원전주가와 관계에 있는 거 아닌가요? 산자위에 있는 미니당 국회의원들 어디입니까? 국회의원들이 나토에 탄약관리관을 보내지 않았다고 정부에서 얘기했는데 탄약관리관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뭐냐면 155mm 탄약을 우회 지원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나토에 홍정원 국정원 제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거기에 탄약관리관을 보내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보낸 거로 밝혀졌고 어제 국회에서 김병준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니까 바로 3시간 만에 보냈어. 우리가 잘 몰랐어. 증거가 확실히 나온 거죠. 내부 제보가 들어간 거죠. 3시간 만에 보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살상용 무기를 만약에 진짜 호언장담하듯이 윤석열이가 보낸다면 러시아는 뭘 어떻게 할까요? 최첨단 무기를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메르베드프 러시아 관계자가 얘기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러시아는 북한에게 최신식 무기를 지원하고 한국은 살상용 무기를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남북 대리전을 펼치고 어떻게 이렇게 유아적인 유치한 발상들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 북한군 러시아 파병뉴스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니까 평양의 무인기 문제가 쏙 감춰버렸어요. 감춰졌어요. 며칠 전 북한 당국은 발표를 했죠. 북한 발표에 따르면 백령도 인근에서 무인기가 이륙을 해서 자신들이 평양에 노동당 청사에 전단을 뿌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북한 조선의 중앙통신에서 공개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백령도에서 바로 이륙한 것 같지는 않고요.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이륙한 걸로 이 사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날짜, 항로, 계적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주장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겠죠. 북한에서 무인기는 국군의 날 시범을 보였던 그 무인기와 동일하다 이런 사진까지도 자체 조사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 정부의 태도가 영 불투명하고 불분명합니다. 합참에서는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도 부인했고요. 무인기 보낸 사실이 없다. 합참에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국정원, 국정원에서 이걸 협잡해서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러한 추측 기사들이 나오니까 국정원도 부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도대체 보낸 겁니까? 어디서 보낸 것입니까? 이건 지금 사건이 자꾸만 축소시키고 막 그래서 그렇지 그렇다면 제3의 혐업기관에서 보낸 것이냐 이 무인기 문제에 상당히 우리가 다시 이거는 사실상 전쟁을 일으키게 만약에 진짜 지금 답변 안 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에서 보냈다 그러면 이건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보낸 사람 찾아서 반드시 처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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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